드로잉제이 화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머리통 그리기 세번째 영상입니다. 앞부분 영상을 못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클릭해서 다른 영상도 보시면 됩니다. 정면 머리통 그리기는 얼굴 비례에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6등분 해주고 옆면 타원이 보이지 않는 자리니까 앞면 타원만 일단 그려줍니다. 타원의 아래쪽 끝 턱 부분까지 같은 크기로 7등분을 해줍니다. 옆면을 깎아주고 여기가 깎이는 부분이 이제 옆면 타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얼굴에 중심선도 잡아주고 턱 끝과 머리 끝의 중심을 찾아서 눈의 위치를 정합니다. 여기가 이제 눈동자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눈 크기 정도 됩니다. 얼굴 테두리 끝은 눈의 3분의 2 정도 지점이 됩니다. 눈의 가로 크기를 세로로 세워서 얼굴에 비례를 나눠줍니다. 턱과 입을 나누고 코 볼의 크기도 눈의 크기와 같습니다. 코의 길이는 눈 두 개의 크기 정도 됩니다. 눈썹부터 눈의 아래쪽까지는 눈 크기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대로 얼굴 테두리 끝은 한 3분의 2 지점 정도 되는 위치 일단 대충 지어주고 눈의 중심에서 세로선을 내리면 입 끝이 됩니다. 목을 대충 이제 굵기를 잡아주고 비례에 맞춰서 얼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얼굴의 기본 비율입니다. 사람 얼굴이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든 얼굴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 비율을 기초로 해서 그릴 때 실제 얼굴에 응용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니까 그 특징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입이 큰 사람도 있고 눈이 작은 사람도 있고 만약에 콧볼이 큰 사람은 눈 크기보다 약간 크게 잡아준다든지 하는 겁니다. 근데 콧볼이 큰 거는 콧구멍이 크다는 건데 콧구멍은 손가락 굵기에 비례합니다. 손가락이 굵은 사람은 콧구멍도 큽니다. 왜냐하면 굵은 손가락으로 맨날 콧구멍을 후비니까 콧구멍이 점점 커져가지고 손가락이 얇은 사람인데 콧구멍이 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엄지손가락으로 코를 후비니까 그러면 엄지발가락으로 후비면 대왕콧구멍은 대왕콧구멍이 눈과 코 사이에 기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눈의 크기로 전체 비율을 나누게 됩니다. 남자 얼굴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리고 원의 중심을 찾고 원을 6등분하고 같은 등분으로 턱의 위치를 정하고 옆면을 깎고 남자니까 턱선을 조금 더 굵게 그려줍니다. 머리끝에서 턱껏의 중심을 찾아서 눈의 위치를 정하고 눈과 코 안에 기가 들어갑니다. 목도 조금 굵게 그려줍니다. 색깔이 너무 연하니까 잘 보이게 조금 더 진하게 그려주겠습니다. 눈 크기로 전체 비율을 나눠서 코와 입을 그려줍니다. 목선은 굵게 그려줍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목이 아씨 목이 가는 남자도 있긴 하지만 굵게 그려줍니다. 알기 쉽게 눈 크기로 비율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눈 사이 눈을 세우면 코 크기 입술 끝 턱 끝 얼굴 끝 눈썹에서 눈까지 이마 가운데 이마 끝 머리카락 시작점입니다. 입술에서 사선으로 좌우 턱 끝까지입니다. 얼굴의 전체 흐름을 가볍게 표시하고 이 위에 머리카락을 그리면 됩니다. 혀자쪽도 허전하니까 머리카락을 대충 그려주겠습니다. 잘 보이게 좀 더 진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대충 그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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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을 대충 그려줍니다.